건강을 위해 홍삼이나 인산 가공품 챙겨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국산 인삼분말을 국내산 가공품이라고 속여 49억여 원어치를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들, 암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한 인삼 가공품 제조업체. 인삼분말을 섞어 발효시키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판매한 제품 뒷면엔 원산지가 100% 국내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중국산 인삼분말과 국내산 인삼부산물을 7대3 비율로 섞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원료 구입과 생산, 판매를 담당한 3곳. 이들은 관세가 높은 수삼이나 홍삼 대신 기본 관세율만 부과되는 인삼분말을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여기에 혼합한 국산 원료는 인삼 잎이나 열매 등 상품성 없는 부산물이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암치료에 특효가 있다며 건강기능제품이라고 소비자들에게 홍보해 3만 상자 가까이 판매했습니다. 일부 제품 가격은 40만 원이 넘는 고가였습니다. 이들은 전국에 다단계 판매망을 구축해 49억 원가량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업체 가운데 한 곳은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KBS 뉴스 김혜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